이 세 가지가 유해물질이지 이거 어떻게 읽었습니까 산소 하나에 탄소부터 쓰니까 일산화탄소 이건 연료의 주된 성분이죠 탄소와 수소의 유기화합물 탄화, 수소, 연료입니다 연료 탄소도 타고 수소 폭발할 수 있고 이 두 개 섞어서 연료를 쓴다고요 그리고 이건 뭔가 질소산화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공기 중에 많은 게 뭔데 이거죠 질소하고 뭐하고 섞였는데 이랬었겠지 산소는 O2라고 붙여요 왜 두 개씩 붙어당긴다고 보시면 돼 공유결합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결과적으로 어떻게 정상적으로 연소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와야 되지 이걸 어떻게 읽는데 이산화?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지 순심이 나오는 거야 근데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요래 되겠지 탄소 안에 산소 하나밖에 못 붙겠지 이게 뭔데? 연탄가스잖아 과거에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언제 많이 나오겠어요 농후한 혼합비에서 많이 나오겠어요 희박한 혼합비에서 많이 나오겠어요 얘는 답 나오잖아 뭘 때? 농후한 혼합비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얘는 왜? 연료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상대도 산소가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연소가 될 때 어떻게? 산소 두 개가 못 붙는다는 얘기지 탄소 하나에 그럼 얘는 농후할 때 많이 나와 됐네 그럼 얘 봅시다 얘 얘 뭐라 했어? 연료의 성분이랬지 그럼 농후할 때 많이 나오겠어? 희박할 때 많이 나오겠어? 임마도 농후할 때 많이 나오겠지 농후할 때 그럼 이거 갖고 그래프 그릴 수 있겠네 어째 그릴 수 있는데 자 이게 뭔데 이론적 공염비 얼마예요? 우리 14.7대1이죠 이쪽을 뭐라고 한다? 농후라고 합시다 농후 이쪽을 뭐라고? 혼합비 희박이라고 얘기합시다 이게 발생되는 농도라고 합시다 자 일산화탄소 얘기할게요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농후할 때 많이 나온대지 맞습니까? 그럼 왼쪽에서 많이 나오겠지 그러다 점점 어떻게? 희박할수록 산소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연료에 비해서 어떻게 희박할 때 당연히 작게 나오겠지 이게 뭔데?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어떻게? 공염비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프지 자 그 다음에 탄화수소도 비슷하잖아 연료 성분이니까 농후할 때 많이 나온다며 근데 탄화수소가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한다? 조금 틀린 게 끝이 올라가 끝이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얘가 HC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래프만 봤을 때 그럼 얘가 왜 올라가는데 이유는 알자는 거지 얘가 왜 올라갈까? 희박하면 연료가 없다는 얘기인데 얘가 왜 올라갈까? 뭐 때문에? 이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화라고 해서 영어로 미스파이어에 미스파이어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자 보여요 압축이 돼서 점화플러그에서 불꽃을 만들었을 때 일단 연료에서 불이 빡 붙어서 딱 붙으면 어떻게 된다? 연료와 입자 입자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붙어 있어야지 화염 전파가 되겠지 그러면서 다 탈 거야 근데 어떻게 너무 희박하면 여기서 불꽃이 났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서 화염 전파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부분적으로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미스파이어지 타고 없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연료가 안 타는 거죠 안 그래도 작게 썼지만 너무 희박해서 안 타고 나오는 거지 이제 얘는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끝이 올라가는 게 뭐다? 탄화 수소라고 보시면 돼 끝을 보고 구분하시면 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끝까지 내려가는 게 뭐야? 일산화 탄소 얘하고 성질이 완전 반대인 게 뭔데? 질소사나물이에요 질소사나물 이 질소사나물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지 자 이론적 공연비 정말 잘 제어하고 있는 거 산소센서에서 정말 열일해갖고 엄청나게 피드백 제어해가지고 잘 제어되고 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질소사나물이에요 질소사나물 와 입마음 머리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얘가 어떤 근거에서 얘가 제일 많이 나오냐 13.7대1에 연소가 가장 잘 되니까 엔진의 온도가 가장 잘 연소돼서 뜨거울 때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얘는 100% 뭐 엔진의 온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가솔린 엔진하고 디젤 엔진 놓고 봤을 때 엔진 온도 어떻게 높아야 왜 높은데 착착해야 되거든 고온고압에서 맞춰가지고 공기까지 데우잖아 당연히 어떻게 되는데 얘가 진짜 디젤 엔진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런 것들이 어떻게 대기 중에 나오면 안 된다고요 요런 것들이 그럼 요런 것들이 대기 중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정화장치가 필요하겠지 정화장치 정화장치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지 뭐 쓰면 될까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뭐가 부족한데 결과적으로 산소부로 그럼 어떻게 하는데 나오기 전에 요거는 최고 마지막 보루라 보루 맨 마지막에서 내 뒤에서 요거 세 개 다 커버할게 뒤에 근데 그 앞에서 좀 저감시키는 장치를 좀 붙여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2차 공기 공급 장치를 붙여요 요 앞쪽에다가 그래서 들어오는 혼합기 중에서 일부러 이쪽으로 빼가지고 저게 일로 집어넣는 거야 그럼 신선한 공기 산소가 일로 들어가면 어떻게 했는데 일산화산소가 뭘로 바뀐다 산소만 나니까 이산화산소 바뀌어가 일로 들어가겠지 훨씬 더 얘가 부담이 덜하겠지 그래서 이거 줄이려고 뭐가 필요하다 2차 공기 공급 장치가 필요하다고요 공기 공급 장치가 2차 공기 공급 장치가 2차 공급 장치가 3차 공급 장치가 2차 공급 장치가